사진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? 사진 치료 프로그램인데요. 자신의 이미지가 들어있거나 자신이 모은 사진이나 가족 앨범을 통해서 방어벽을 낮추는 테라피래요. 그런데요. 이 40대가 넘어가면 사진 잘 안찍어요. 또 앱 쓰지 않으면 안찍어요.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요. 자꾸 사진을 찍게 하고 카메라 앞에 자꾸 서보게 해요. 처음에는 부끄럽고 싫어하는데요. 자꾸 쓰다보면 미소짓게 되고 또 찍은 모습을 보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예뻐집니다. 살찌면 체중계 올라가기 싫죠? 더 안 올라가면 더 쪄요. 반대로요. 체중계 자꾸 올라가다 보면 살이 빠집니다. 이것처럼 자꾸 셀카를 찍어보자고요. 셀카를 찍으면서 더 표정짓고 하다보면 예뻐집니다. 오늘부터 저랑 셀카 찍기 하실래요?